레인보우가 이름 그대로 무지개의 느낌이 나는 밝고 여러 비비스한 느낌의 음악을 했더라면요 레인보우 블랙은 블랙 말 그대로 좀 더 짙은 느낌 좀 더 관능적이고 본능적인 느낌에 충실한 그런 약간 섹시한 컨셉을 갖고 나왔습니다 레트로킹의 디스코 댄스 음악이에요 신나는 멜로디에 반해서 가사가 굉장히 섹시하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고요 섹시한 곡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목표 발라드 가수이신 윤상 선생님께서 정말 곡을 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루면서 모니터도 해주고 또 저희를 하나하나 언니는 어떤 데도 잘 어울리고 어떤 데도 예쁜 것 같아라면서 다 하나하나 옆에서 이 앨범을 함께 만들었다고 해도 가을이 아닌 만큼 함께 해주셨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채찍질을 많이 당했어요 윤니씨 잘 돼야 된다면 언니들 힘내시라고 많이 많이 응원 많이 했었고 너무나 SNS에 너무 많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라도 descri intact